안녕하세요. 마이크로 녹음한 것을 후보정하거나 라이브 방송시에 노이즈 게이트 한 가지만 사용해도 상당히 깨끗한 소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이즈 게이트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게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문을 의미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게이트는 소리 크기에 따라서 오디오 신호를 통과시키거나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리아 게이트라는 노이즈 게이트 인데요. 리아 플러그라는 VS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BS 같은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이나 DAW 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비디오 아래 설명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지금 리퍼에서 리아 게이트 플러그인 설정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어떤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하든 간에 Threshold, Attack, Hold, Release 이렇게 4가지 설정 값에 대해서 이해하면 노이즈 게이트 플러그인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노이즈 게이트는 소리 크기에 따라서 문을 여닫는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 값이 바로 Threshold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값보다 신호가 크면 문이 열리고 그것보다 작으면 문이 닫히겠죠. 주변 잡음이 많은 곳에서 녹음한 샘플 인데요. 일단 원본을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지금 주변 잡음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잡음이 상당히 많고 중간에 숨 쉬는 소리도 거슬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이즈 게이트로 하려는 것이 목소리가 있는 구간에서는 문을 열어주고 없는 구간은 문을 닫아 버리면 훨씬 깨끗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 값을 찾아야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말하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잡음만 들리는 구간을 선택해서 반복 재생합니다. 일단 이 중간에 말하지 않는 구간을 선택을 해서 반복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레슬드 값을 거기에 맞춰 주면 되는데요. 노이즈 레벨보다 약간 높게 설정합니다. 자 이제 다시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지금 주변 잡음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렇게 처음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아직 이상한 곳이 좀 있죠. 지금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지금 주변 잡음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지금 이 구간은 잡음 레벨이 약간 더 큰 부분이 있어서 게이트가 열렸다 닫혔다 하죠. 다시 이 부분에 맞춰서 스레슬드를 조금 더 올려 주겠습니다. 이 정도 올려 주면 되겠죠. 지금 주변 잡음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자 스레스 홀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두번째는 어택 인데요. 어택은 문이 열리는 속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목소리를 보정할 때는 빠르게 열리는 것이 좋으니까 1에서 3 밀리초 정도로 하면 적당합니다. 만약 어택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 보세요. 아주 길게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지금 주변 잡음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게이트가 천천히 열리니까 당연히 소리도 서서히 커지죠. 다시 1 밀리초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드 인데요. 이것은 게이트가 열린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0으로 되어 있으면 신호 크기가 작으면 게이트가 바로 닫히고 반대로 이것을 길게 설정하면 그 설정한 시간만큼 열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값을 크게 하고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지금 주변 잡음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렇게 홀드가 길면 닫혀야 할 부분에서도 계속 게이트가 열려 있게 되니까 이 값도 일반적인 대화 보정의 경우에는 기본 값인 0으로 해 두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당합니다. 다음은 릴리즈 인데요. 이것은 홀드와는 반대로 게이트가 닫히는 속도를 조절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0으로 하면 게이트가 갑자기 닫혀 버리니까 소리가 굉장히 어색하게 되겠죠. 0으로 한번 하고 플레이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지금 주변 잡음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툭툭 끊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 값인 100ms 정도로 시작해서 소리가 어색하지 않게 조금씩 늘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웻과 드라이 레벨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웻은 플러그인을 거친 소리 그리고 드라이는 원본 소리의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드라이가 음소거되어 있으니까 게이트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말소리 시작 부분이 약간 들리지 않는, 씹힌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게이트가 닫히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아무 소리도 안 나게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서 드라이 레벨을 조금 올리고 웻은 약간 내려서 어색한 것이 덜하도록 조절을 해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지금 주변 재범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지금 주변 재범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하면 게이트가 닫혀도 잡음이 약간은 들리게 되죠. 그런데 목소리 앞뒤가 잘려서 어색한 것 보다는 훨씬 소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본하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지금 주변 재범이 아주 심한 곳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이번에는 OBS에서 실시간 방송용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환경이 주변 재범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서 에어컨을 켜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게 들리는데요. 이제 마이크 효과에 VST2 플러그인으로 리아 게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리아 게이트 스탠드홀론. 이제 스레셀드는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레벨 보다 약간 높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일단 이 정도로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택은 1로 더 짧게 설정을 해 주고요. 마이크 테스트. 체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그리고 말 앞뒤가 어색하지 않게 웨트하고 드라이 레벨을 적당하게 조절을 좀 해 주면 되겠죠.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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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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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금 OBS에서 노이즈 게이트 테스트 해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플러그인을 한번 꺼 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노이즈 게이트가 꺼진 상태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다시 켜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OBS에서 노이즈 게이트 설정 해 봤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이렇게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하면 확실히 많이 조용해지죠. 자 이렇게 노이즈 게이트 장단점을 보면 일단 장점은 단순히 오디오 신호를 통과시키거나 줄여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원본과 비교해서 음질요라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이트는 한 개도 있는데요. 목소리에서 자본 만 골라서 줄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와 자본 간에 크기 차이가 많지 않거나 홈노이즈 처럼 목소리가 들리는 구간에서도 노이즈가 아주 잘 들리는 경우에는 노이즈 게이트 하나만 가지고는 후보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구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